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합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쓴 거죠. 시장 자유화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현재 완료를 썼네. 지금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About, 대략 1998년까지는 동유럽의 민영화 과정 그리고 시장 경제의 시행은 진행되었다. 이건 이제 약간 수동 느낌 나죠. 근데 자동사야. In, fits and starts, 간헐적으로. 계속해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political, 정치적인 술책들 때문에. 그러나, 여기 동유럽이 왜 그랬냐면 동유럽 쪽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지가 않아서 부패, 정부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어. 그러나 1998년경, 이럴 때의 바인은 경 자, 그 지역은, 동유럽, 동유럽은 be characterized by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이거 마치 능동에서 같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지역은 강력한 민영화 섹터, 그러니까 개인회사들, 그러니까 사기업, 사기업. 우리가 사기업이라고 그러지. 강력한 사기업 분야, 사기업 영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로 변화가 된 거야. 이것은 경제적인 호황을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쪽에 그러니까 이 강력한 민영화 섹터,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으로 돌린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시장이 경제적 호황을 유발한 것. 여기서 말하는 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근데 이거 엔드가 있는데 디스로 받았지? 이게 단수 개념이라는 얘기야. 사기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게 이걸로 받아주는 거야. 이것이 경제적 호황을 이끌어낸 것. 그러니까 이건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야. 이게 전체 이야기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 남미는, 라틴 아메리카는 또한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자유시장주의야. 그러나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역사적으로 아까 be characterized by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했죠?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뭐에 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다. 느린 경제적인 성장을 역사적으로 특징으로 해왔다. 더하여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률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as a result, 그 결과 자, 그것에 라틴 아메리카의 purpose은, 뭐뭐 당, 사람당 부,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얼마나 많은 부유하냐. 이 성장은 아주 눈에 띄게 느렸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것은 이럴 때 이 추루는 사실, 사실인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어부는 뭐뭐에게, 모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적용된다는 뜻이죠. 브라질을 포함해서, 디스파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즉 브라질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브라질을 포함해 모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때쯤에는 브라질이 또 갑작스럽게 정제발전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와, 브라질 요즘 잘 나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야.